지금 또 보인다. 아, 되어있었어. 어, 예. 2019년 9월 13일 북한산 북한산 안반지대에서 지금 여러 개의 불빛이 위아래로 4개가 떠있습니다. 지금 맨 타고 있어. 불빛이요. 여보세요? 지금 암벽 있는데 1, 2, 3, 4개가 있는데 나란히 아, 알았어. 그 위로 쭉 올라와. 예, 예, 예. 올라와. 잠깐,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이래서 생각대로 갖고 와야 돼. 오자마자 보이네. 오. 어우, 불빛이 여러 갠데. 어딘데? 네, 맞아요. 네, 지금 등산 금지구역인 북한산 절벽 북한산 꼭대기 정상에서 이상한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밤, 추석날 밤. 저기는 분명히 야간에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안반지대입니다. 이 시간에 저기서 안반에 등산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불빛이 여러 갠데요. 아, 쟤가. 아, 쟤가. 아, 쟤가. 뭐지, 저거? 아니, 저기. 공중이다... 안반이...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야. 안반이 아닌 거 같은데, 저거... 아, 저거 구름이 척척에 껴가지고... 지금... 저게 뭐야? 찍고 있어요? 조사랑 아기 좋았다 서소장님 육안으로는 안보이는데 비디오 줌을 땡기니까 불빛이 보이네 지금 꺼졌다 꺼졌다 손에 있는거잖아 날씨만 좋아가지고 우와 불이 못올라간대 비빔보로 쏴보세요 하고있어? 두둥áz 두둥쨍 두둥쨍 지금 북 북산정상에 엄청 밝음을 북강산정상에 밝음을 추석입니다 저게 뭘까요 여보세요? 맞네 여보세요? 서서장님 티같다 진짜 헬기가 많네 헬기 저기 그래요? 잠깐만 저 헬기가 뭐지 저게 일단 내가 찍고 있어요 하하하하 뉴스가 없다 이거죠 찍고 있어요 와 근데 헬기가 아 하하 하하러 가 하하하하 지금 그나마 한 거지 아직까지는 자기 직접적으로 그런 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